다 줬는데 그냥 노루패스가 들어갈 때 장압도가 떨어져서 피신세가 나왔을 때 하지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. 몰아들어갑니다. 오바이든 패스. 와아. 한 번 훔치시킹하는 거고. 워손이 좀 몰아들어오던 차단을 이경이 할 수 있습니다. 직접 플러스 성공하고 있습니다. 대신 도 없이 좋아서. 남의격으로 빠르게 태도를 이어받았습니다. 어허. 플러스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. 1차차는 10시. 한 0, 6 이후에 낼다. 이 녀석은 전식이 2차차가 잘 빠졌다. 자신이 직접 돌아가면서 오른손 레이업 성공. 남일 건설이 왔습니다. 정찬협이 2점 성공 시킵니다. 이렇게 경기가 종이 되었습니다. 대슈와 남일 건설과 대슈의 경기, 대슈와 남일 건설과 대슈의 경기. 격렬